안녕하세요 오늘은 잎사귀를 짜 보려고 하는데요 잎사귀 짜기 전에 테프론 시트지를 6cm로 잘라서 시트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잎사귀를 짜서 구우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테프론 시트 자르는 방법 저는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자르시면 되는데 접어서 자르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짜볼게요 음 저는 그 잎사귀를 104번 팁으로 짜는데 음 요거는 이제 방향을 맨 처음에 짜실 때 그 방향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꽃잎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둥근게 짜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2시 방향으로 그냥 짜주시면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방향이 12시 방향으로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한번 살짝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짜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약간 팁의 각도를 약간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짜지거든요 여러분께서 팁을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플랫하게 그 다음에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짜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팁을 약간 흔들면서 짜잖아요 그러면 약간 입맥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짜는 방법 요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짜시면 아주 다양하게 그 잎사귀를 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짜시는데 제가 이제 요 밑에를 좀 뾰족하게 짜려고 요렇게 밑을 뾰족하게 또 짜는 방법 방법이랄 것은 없지만 둥글게도 짰다가 아래 잎사귀도 그 잎사귀 밑을 좁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좁혀 가면 돼요 약간 팁을 세워서 좁히면 아래가 좀 뾰족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짜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101번 팁인데 요거 지금 저는 밑기둥을 한 번만 짰는데 여러분은 한 세 번 정도 짜서 하시면 그 굳고 나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서 하나만 짰거든요 요거 팁을 101번 팁을 세워서 짜는데 두꺼운 쪽이 안으로 들어가고 얇은 쪽이 바깥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짜면 요런 모양의 그 잎사귀들 있잖아요 요런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1번이나 뭐 102번 103번 이런 팁으로 똑같은 요령으로 짜시면 돼요 이렇게 좀 뭐 길게 짜시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되는데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짜시는 것보다는 요정도 사이즈에 좋은 것 같아요 밑기둥을 조금 더 많이 짜주세요 전 지금 한 번만 짰는데 꽃잎 우리 짜듯이 조그만 꽃잎 짜듯이 이렇게 짜셔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꽃잎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짤 때 오른손보단 왼쪽 네일을 계속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훨씬 짜는 게 수월해요 오른손을 많이 움직이면 모양이 터뜨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왼쪽 네일을 살살 돌려주죠 오른손은 거의 그냥 방향만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짜주시면 좀 더 입체감이 사니까 제가 데코레이트 했을 때 더 표현이 잘 돼있게 보여요 두 번도 이렇게 짜 보시고 첫 번째 한 거 하고 두 번째 한 거 하고 조금 틀려 보이죠 이번에는 많이 짤 때 대량으로 이렇게 할 때 두 개씩 한꺼번에 두 개씩 이렇게 짜주시면 빠르게 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101번 똑같이 해서 팁 두꺼운 쪽은 안쪽에 가는 쪽은 바깥쪽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짜서 빨리빨리 짜시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7번으로 짰는데 이렇게 동근 모양을 짜실 때 5번 팁도 좋고 6번 팁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 만드실 때 방법은 바깥쪽으로 쭉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냥 짜면 이렇게 뾰족한 표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짜면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에 맺힌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밀듯이 짜시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것도 빨리 짜는 거 그래서 두 개씩 모양이 일자로만 쭉 되는 것보다는 약간 구부러진 모양도 있고 이런 게 좋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거 오븐에 100도씩 해서 저는 15분 구워줬는데요 10에서 15분 구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구워진 거를 저는 이제 냉동실에 보관했다 필요할 때마다 또 쓰려고요 왜냐하면 구운 거는 조금 이게 더 단단해 가지고 그냥 짠 다음에 냉동실에 그냥 얼렸을 때 하고 구워서 했을 때 하고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좀 단단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데코레이트 할 때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꽃도 짜야 되고 잎사귀도 짜서 구워야 되고 아니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쓰던 거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편하게 데코레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잎사귀 구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또 irradi우세요